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를 티비지 이스타 티비의 학교는 엽기스 다강좌 아셀린 미션 키보드로 승리하기 대신 후반 후반전 승리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아니겠죠? 어차피 이제 상대방 아이디 모르니까 여러분들 방해도 못하겠지만 제발 가만히 놔둬 제발 돈 벌게 해주세요 아 마우스로 승리하기 마우스로 죄송합니다 마우스로 승리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금 전에 이제 저그전 또 이기는 걸 또 보니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를 지키는 수호자님 안녕하세요 좋은 날씨입니다 이러신데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고양이 이름이 밤이잖아요 그래서 동생 이름은 나지로 알렸는데 빨리 데려왔으면 좋겠다 나지 귀엽겠다 밤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밤이 지금 이상하게 자고 있거든요 존나 귀여워 후반이면 다칸 나와야 되는데 10분만 넘어가면 되잖아 그게 후반이지 10분 넘어가야 10분 전엔 제 생각에는 초반이거든요 10분 후는 후반이야 중반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축구에도 뭐가 있다 전반전 후반전이 있지 중반전은 없어요 아시죠 그 느낌 일은 어때요 밤 일 야 이상하잖아 10분만 넘으면 된다고 오 왔어 네가 있어 좋다 야 나 1팬 그래도 100 100 넘어 자람 여러분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아 이걸 안 속는다고 아 이걸 빼네 일부러 연기한 거거든 앞마당을 지을 것처럼 연기를 한 건데 10분짜리 빌드가 뭐 있냐고요 아니 그냥 앞마당 먹을 건데 나네 나는 이길 수 있어 자신 있어 테란전은 요즘에 좀 잘해요 제가 거짓말 테란전 승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100% 테란전이 임박하기 때문에 테란전은 뭐 껌이지 눈감고도 하는 게 테란전이 심지어 상대방 0승 6패인데 내가 지겠어 절대 진다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드라곤 한 번 찔러주고 이거 보면서 앞마당 먹을게 눈감고 스타하기 그 옛날에 했잖아 그 헛손질 존나해가지고 시청자분들 존나 쪼갰잖아 안해 안해 어떻게 보이기 싫어요 크 이걸 막네 인간이 있을까 자 이제는 가스 하나 살짝 조절하고 앞마당 멀티 조금 더 욕심내줘 이걸 취소하고 마당에 더 집중 상대방 공격만 초반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드라곤을 많이 뽑는 빌드 들어갔어요 일부러 초반만 좀 넘기자 야 나는 생각으로 나 내가 돌아왔다 송신가람 도망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도망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잠깐 놀아줘 놀아줘 가즈 오 안 나오는데 투팩이냐 상대방이 쇼부를 치면 안되는데 근데 어영부영 막은 다음에 사령 운영할만한 여지를 줘야겠네 어 어떻게 제발 말이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개모난다 씨 개모난다 진짜 정말 죄송한데 정말 이길 것 같애 희희희희희희희희희 아 힘들어 어휴 힘들어 바로바로 지어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미네알이 부족합니다 엄청 공격을 하는거 아니겠지 내려봐 일단 벌초가 잡혔고 마린도 다 죽었기 때문에 아마 타이밍 진출하는게 지금은 본인이 생각해도 조금 힘들거다 라는 생각을 할거야 그러면은 안하게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아이제거 아이제거 아 이거 왜 스포롤렀다 그치 뭐야 개잘해 땀걸린다 다음판 마우스 설정 왼손잡이 모드 오른쪽 왼쪽 기능 바꾸기로 바꿔서 이기기 5천원 5천원? 뭐야? 5천원? 에반데 5천원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걸 하는데 5천원 뭔가 10만원 미션 아니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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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항상 정찰 들어갑니다 일단 아직도 7분 이네요 그런데어떻게 들어왔죠? 어 다이루차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포즈를 지어야 겠다 이런 못된 것만 배웠어 말을 못하겠어 말을 못하겠어 말을 못하겠어 멀티는 아니지 그냥 물량 많이 뽑아서 한방으로 싸워서 이겨볼게 아 손 많이가게 하면 안되는데 나를 많이가게 해버리시네요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뭐야 0승 6폐 아니야 이 사람 시청자야 어떻게 0승 6폐가 저렇게 해 어떻게 0승 6폐가 저렇게 해 내 목숨을 아니하여 내 목숨을 아니하여 내 목숨을 아니하여 이 샷 2 내가 필요한가 내 목숨을 아니하여 내가 필요한가 내 목숨을 아니하여 영승 6폐다 영승 6폐다 아우 아우 씨 마우스야 떨려라 !! 위차 야 개잘해 근데 0승 6피 아니야 저사람 개잘해 아 이걸 이겼겠네 부셨자 요거 딱 variations 쌍쌍쌍쌍쌍 쌍쌍쌍 마우스로만 승리하기 사장님 AP 200 넘었는데 이겼죠? 아이고 아셋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톡 지금 네 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손 뭐하고 있었냐고 만지고있었어 가위 보이시죠? 건가 귀엽지 저러고 자고 있을지 mont gesam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정도 이걸 이기네 아이고 아셀님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는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고 받았네요 고맙습니다 아 깎아오베이로 아 10만원을 이거 나한테 어떻게 넣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나한테 어떻게 주냐 이거 나한테 흠 나한테 주는 방법이 나한테 어떻게 가져오죠 여러분들 잔액관리 전환하기 쿠폰? 아닌데 내보내기 아 여기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보라색이티님 아까 후원 감사드리구요 마우스 설정 왼손 왼손잡이 모드로 하면은 바꿔서 이게 5천원 절대 못해요 이게 더 어려 배틀크루즈 가동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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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